안녕하세요 두부는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만드는 시간은 짧은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두부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햄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햄 크기는 두부보다 작게 썰어주세요 파를 둥글게 썰어줍니다 물 100ml 고추장 깎아서 1큰술 된장 깎아서 1큰술 고춧가루 반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멸치액젓 1큰술 미림 1큰술 물엿 2큰술 참기름 1큰술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요 물 50ml에 감자전분 반큰술 섞어서 전분물을 만듭니다 팬에 올리브유 1큰술 햄 파 넣고 센 불로 2분 볶아주세요 2분 후 두부 넣고 대충 섞어줍니다 바로 양념 붓고 섞어주세요 가끔 저어가면서 센 불로 2분 30초 끓입니다 2분 30초 후 전분물 넣어주세요 미리 만들어둔 전분물은 넣기 전에 한 번 더 골고루 섞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고루 저어주세요 골고루 저어주세요 농도가 걸쭉해지면 바로 불 끕니다 후추 두꼬집 섞으면 오늘 요리 끝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밥 위에 올려 덮밥으로 먹어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두부 햄조림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전광 uncomfortable 돌려줍니다 Have a great day всм chim